자, 비서실장님께서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? 어, 뭐 조금씩 건너뛰면서 봤습니다. 봤어요? 요새 지금 막 시중에 패러디가 넘치납니다. 그중에서 문재인 게임, 첫 번째 게임은 부동산세 증세입니다.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. 두 번째 게임, 집값 올리기입니다. 버티지 못하는 무주택자는 탈락입니다. 세 번째 게임은... 문재인 정부는 아픈 곳입니다.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번 살펴볼까요? 박근혜 정부 때 261만, 문재인 정부 때는 원래 2월까지 187만 가구, 문재인 정부 때는 53% 올랐습니다.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27%,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파 정권은 부동산 불폐다. 이 불폐라는 게 잘해서 불폐가 아니고 인정하지 않죠?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. 인정 안 하죠?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인정 안 하십니까? 아니요. 지표를 하는 것은 어떻게... 원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차이가 있겠죠. 시간을 주십시오. 그러니까 나가면 나가면 사회자님만 달라서... 사회자님만 더 시간을 달라 하세요. 나는 달라지 마시고. 네. 시장님,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40%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.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... 답변 다 되셨습니까, 사장님? 네. 뭐... 수표 같은 거 저도 뭐 자료 그려놓고 낼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.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임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.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휴대폰도 제대로 안 찾았고 수색을 안 했거든요. 압수수색을 안 했단 말이에요. 지금 제 얘기하는 문제가 틀립니까?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아니겠습니까? 실체적 진실도 임의원 지사가 조사를 하지 않냐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오 의원님이 알고 있는데... 성일종 의원님, 성일종 의원님. 저... 실체적 진실을 예단하고 질문하시네요. 예, 특정인에 결부시켜서 질의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? 뭐 하는 거 아니에요? 김정재 의원. 뭐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내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법사위 얼마나 잘 운영했는데... 비서실장님, 위원장님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인권정부입니까? 공안정부입니까? 철저하게 인권정부입니다. 유영민 실장님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죠? 그렇습니다. 민정수석은 우병우나 곽상도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차제가...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에요. 진행을 하세요. 호의 진행을! 아니, 누구야? 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게 어딨어요? 그럼 평가가 안 돼요. 평가 안 했어요? 그러니까 지금! 평가가 안 돼요. 목소리도 하는 거로 여기서 금연을 하시네, 정말. 어머! 아니, 간판이 뭐 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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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위원장님이 저렇게 운영하셨는데, 뭐 하는 건가요? 아, 소리 좀 치르지 마세요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,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았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돌발 영상은 물론, 뉴스가 있는 저녁,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돌았저 구독,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 날씨였습니다.